안녕하세요. 김선일 세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희대랑 명지전문대에서 우리 세무회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요.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굉장히 좁게 이해하고 있고 또 일처리를 굉장히 위험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내용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강의를 수강하실 분들은 가장 일선에서 세무사님, 회계사님, 결제를 하시는 세무사님, 회계사님 그리고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 그리고 실제 실무를 경험해 보지 못한 학생분들을 위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로 강의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세법 내용 외에도 실제 사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예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의 강의는 개정세법 내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개편된 부가가치세 감면 등 또 신고 유의사항 그리고 전반적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을 강의에 담았습니다. 저와 함께 이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를 정리하셔서 실무 업무에 무리 없이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선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